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오늘 신대가 8강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사실 11월 달 굉장히 어려웠어요. 또 12월, 특히나 11월 마지막 거래일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셨죠. 그렇지만 12월 달에는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산타가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갖게 되는 장세인데요. 사실 산타랠리는 한국 증시에서 많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그렇지만 연초랠리는 항상 있었다라는 거죠. 비록 산타랠리가 만약에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산타랠리가 없더라도 우리가 연초랠리를 준비하고 시장의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감은 충분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힘내셔서 주시장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자세하게 나눠보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신대가는 또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린이 탈출을 도와드리는 방송인 만큼 오늘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준비된 자만이 또 거기에 따른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것이 주시장의 이유이기도 하고 특별한 전략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준비를 잘 해보셔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거래량에 대한 기초 강의를 좀 배웠다라면, 오늘은 좀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래량을 활용한 단기 트레이딩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해볼 겁니다. 벌써 8강인데요. 앞강서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배워오셔야 될 겁니다. 제가 커리큘럼 자체를 앞에 강의를 모르면 뒤에 강의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초가 있고 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 강의를 꼭 다시 보기로,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을 통해서 참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다시 보기를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에서는 제가 장중에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피드백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시장에서 아침에 조정이 나올 때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라는 전략들을 드렸고, 그 결과 오후장의 상승전환을 하는 모습들이 코스피에서 나와줬습니다. 그런 전략들을 하나하나씩 실시간 피드백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직장인분들도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공부도 해보시고, 장중 전략도 받아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QR코드가 나오고 있죠.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코드는 1002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는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세요. QR코드 스캔이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죠.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들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에 링크가 보내지니까요. 받으셔서 들어오셔서 다시 공부, 다시 보기 하셔서 공부하시는 전략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여러분들 이 시간이 끝나고 얼마 남지 않았죠. 내일 오전이면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장중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연말 필승 전략과 필승 종목이라는 이슈를 갖고 진행이 됩니다. 참여 안내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 우리 프로그램 이름인 신대가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이것도 문자로 참여가 가능하세요. 샵 3772번으로 이번에는 우리 프로그램 이름인 신대가라고 세 글자만 입력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서용원하고 신대가를 같이 입력하시면 하나밖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나눠서 보내시면 내일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실전에서 어떻게 종목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장중에 한번 좀 배워보는 시간들 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고요. 종목 상담 특히 또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종목 상담도 우리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장중한 내내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보 전달 진행해 드렸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8강 금태족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죠. 단순하지만 강력한 지표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거래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카운팅이라고 했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0주를 매수했고 100주를 팔았어요. 그러면 거래량은 200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100주를 사고 추가적으로 100주를 또 샀습니다. 그래도 거래량은 200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정말 카운팅입니다. 제가 항상 이걸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놀이동산에 들어갈 때 앞에 직원분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카운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 주시장에 들어온 사람들과 나간 사람들을 모두 카운팅해서 하나의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이 거래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볼륨이라고 해서 주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된 총량이라고 배웠고요. 그래서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래량 지표는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세력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주식시장의 그 세력들의 등에 올라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나 세력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보통 보조지표는 굉장히 복잡한 수식으로 되어 있는 보조지표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잡한 보조지표 같은 경우는 수식에 약간의 변화만 주면 즉 약간 트릭을 주면 보조지표가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세력들은 매집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의 트릭을 작용함으로써 오히려 매도 시그널을 낸다거나 이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낸다라든가 개미 털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래량만큼은 정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매수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카운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집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하는 특징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닷건에서 거래가 폭발하면 상승전환, 그 다음에 성축권, 즉 상단에서 거래가 폭발하면 하락전환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보고 간혹 고점에서도 거래량 터서 더 올라가던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2천 개 중에 불과 몇 종목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확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인 전략들을 이해하고 계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수와 매도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렸죠. 캔들이 빨간색일 때는 빨간 거래량, 캔들이 파란색일 때는 파란 거래량을 한번 설정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이 설정 방법이 한 3, 4가지가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훨씬 더 보기 수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갭으로 상승해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은봉이 나올 수 있지만 플러스는 나왔지만 은봉이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시가보다 떨어졌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것만 걸러낸다면 캔들과 동일한 색깔을 활용하면 매수거리량과 매도거리량을 구분하는 데 훨씬 쉽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잊어버린 거 아니시죠? 이거를 만약에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전 시간 거를 다시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빨리 보기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빨리 보기로 하셔서 공부를 하시고 다시 오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캔들 차트를 딱 보여드렸어요. 박스권 장세에서는 특히나 주가 횡복면 거래량과 주식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거래량이 터지면 상승. 그럼 박스권 상단에 그어놓고 목표가를 잡아갈 수 있겠죠. 매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흐름들이 이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봉 캔들을 또 보여드렸었죠. 이거 지난 시간 다 공부하는 겁니다. 다시 공부하는 건데 주봉 캔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보조지표. 거래량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보조지표는 분봉보다는 일봉. 일봉보다는 주봉. 주봉보다는 월봉의 신뢰도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일시적인 현상들이 제거가 되고. 튀는 것들이 제거가 되고. 평균적인 흐름들을 보여주더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지표를 지난 시간에는 좀 길게 추세를 보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주봉 캔들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막 터졌면서 상승과 하락이 등락 거듭이 나왔던 자리와는 다르게 이 자리를 보시면 거래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박스권 하단을 지지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자리가 뭐다? 거래 바닥은 매도 매물 감소. 여기가 이렇게 잘렸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 바닥이 나왔다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갈 사람은 다 나갔다. 이제는 다 쉽게 말해서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관심 종목을 선정을 했고 매수 타이밍은 일봉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 매집 캔들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데 활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의 트레이딩 방법을 공부해 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거래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나시죠? 첫 번째 차트의 흐름들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을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고 거래 바닥 현상이 나타나주죠.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거래 바닥 현상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또 다시 목표를 잡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반대로 이 이후의 차트예요. 이 이후의 캔들을 보시면 거래량이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니까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더라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나쁜 거, 이거는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공략을 해서 이런 추세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내 종목이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높아지면서 흐름들이 나와주는구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주면 계속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면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전략들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워봤습니다. 잘 기억하셨죠? 그럼 이걸 기본을 토대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워볼 부분들은 거래량과 심리를 활용한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길면 많으면 3시간, 짧으면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가치 투자, 그 다음에 장기 투자,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를 더 선호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매일 주식장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죠. 반면에 좀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동일하게 5% 수익을 내는데 하루에 낸 것과 열흘에 거쳐서 낸 것은 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단기 트레이딩을 성공하는 방법은요. 이 세 가지가 잘 적용이 돼야 됩니다. 거래량을 통해서 또는 분석을 통해서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되고요. 물론 시장도 봐야 돼요. 그렇지만 내 매매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심리를 역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가가 떨어진다고 무서워서 팔고 주가가 올라가면 얼른 또 수익을 챙기고 싶어서 빨리 팔아버리고 이런 원칙적이지 못한 기준이 없는 심리가 흔들리는 매매가 된다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선정을 해도 그걸 수익을 만들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동일한 종목을 가지고도 누구는 수익이 나고 누구는 손실이 나는 이런 게 주식시장의 이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잘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종목 선정이나 심리 심리는 많이 해봐야 또 이렇게 편안해지고 그다음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아는 게 많아야 또 심리적으로 조금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중요한 거는 또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기준이 없이 여러분들이 특히나 단지 트레이딩을 하시면 종목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포트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기준을 한 가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하는 방법에 있어서 본인의 방법을 알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냥 외운다고 될 것이 아니라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거래량을 이용해서 어떤 세력들의 심리가 여기 누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매의 기준이 필요한데 그 한 가지 기준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겠고 단기 매매 기준 딱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원칙적인 매매를 진행한다. 이거는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이 아니라 본인이 스타일에 맞는 방법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을 정하려고 노력하시고 시장에 맞춰서라기보다도 물론 너무 시장과 동떨어진 기준이 잡혀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천 개가 넘는 종목을 모두 보유하거나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종목만 봐야 돼요. 보통 초보자분들이 실수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종목을 다 살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이렇게 정보와 사회에서 살게 되면 정보와 사회도 옛날 말인가요? 요새는 사실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면 유튜브를 검색하셔도 되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셔도 되고 책을 찾아본다거나 꼭 증권사 리포트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상이나 글로 인해서 짧게 분석한 글들과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목이 없어서 매매를 못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 세상과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종목들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다 산다거나 또는 제외란다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종목만 선정을 하는 매매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단기 매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와 익절가의 기준을 잘 잡아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한한 자본금으로 손절가의 기준이 없다면 종목 백화점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떨어진 종목들은 무조건 홀딩 올라가는 건 빨리 팔아요. 그러면 손실난 종목만 포트에 물론 수익난 건 수익을 냈겠지만 반대로 손실난 거를 무조건 손절을 한다. 그러면 최근 같이 시장이 흔들리는 장소에서는 모두 다 손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지수가 급격하게 하라고 했다가 삼성전자와 SKS를 필두로 급반등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3000포인트 가까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손절을 해버리셨다면 내가 손절한 가격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와 익절가에 나만의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부분들을 또 방법을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꼭 단기 매매가 아니더라도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필수입니다. 제가 종목상담 119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들께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데 한 번에 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비중을 50%, 70%, 100% 이렇게 담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 게임. 확률 싸움이요. 게임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확률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을 높여야 돼요. 내가 성공할 확률을 높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5대5의 확률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50%의 확률을. 그러면 50%는 떨어지고 50%는 수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포트 관리를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를 어떻게 하냐면 로스컷을 손절가를 2%하고 익절가를 5%로 했다. 그러면 똑같이 5대5의 확률이더라도 내 계좌는 수익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하면 손실이 나는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확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라는 주식혁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리스크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스크라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이라고 해보다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포트를 분산해서 담아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종목을 A종목, B종목, C종목 이렇게 나눠서 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저는 세로로 나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1, A2, A3 이렇게 이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옆으로도 우리가 포트를 분산을 시키고 세로로도 포트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 지수가 갑자기 떨어졌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여기서 비중이 꽉 담겨있는 상태에서 종목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하락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전쟁터에 갖고 나갈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없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필수다. 그래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법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좌 관리를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또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를 한 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청해 보시고요. 네 번째, 되도록이면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려 한다. 매수하자 이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꼬리의 원리로 상승 추경 매수는 손실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주식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라가는 종목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인데 무슨 얘기냐. 우리가 캔들 공부를 할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캔들에게 기본 흐름이죠. 시가, 종가, 적가, 고가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움직였다가 위로 올라가 이렇게 떨어졌겠죠. 그런데 우리가 캔들을 쭉 나열해서 보면요. 한 100개의 캔들을 딱 표본을 뽑아서 아무 캔들이나 보십시오. 그러면 이 윗꼬리나 아랫꼬리가 없는 캔들은 거의 없어요. 한 2,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윗꼬리가 됐든 아랫꼬리가 됐든 윗꼬리가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얘기를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윗꼬리가 없는 상승 종목에서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난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만큼이 손실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격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종목을 선정했으면 최대한 분봉상에서 약세 흐름들을 보일 때 일시적으로 살짝 눌릴 때 그런 자리에서 아랫꼬리가 없을 때 매수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을 습관화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손쉽게 단기 트레이딩하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저도 초보자 시절 때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사기만 하면 손실이 나는 거예요. 바로 손실이 바로 나버리는 거죠. 물론 수수료도 있고 세금이 있기 때문에 손실로 출발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도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는 경우 그때는 뭐다? 이렇게 페이크에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초보자 분들은 화려한 걸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올라갈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을 매수를 하면 내가 매수하자마자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세력들이 꼬시는 거죠. 자, 일로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왜냐하면 좋아 보이게끔 만들어놔야 개미들이 따라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따라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세력들이 수익을 챙겨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가 보호 좋다고 해서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잡고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려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갖고 오늘 거래량의 매매법을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거래량과 장대양봉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는 장대양봉을 공략하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차트의 흐름들을 보시면 이동평균선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에 배웠던 보조지표인 일목균형표도 만들어놨습니다.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는 살짝 꺼놨어요. 그래서 구름대도 보이고, 그렇죠? 기준선, 그다음에 이동평균선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선정하는 방법은 뭐냐면 대량 거래가 터진 장대양봉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첫 번째 대량 거래가 최근에 동반되는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 대량 거래를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대량 거래도 물론 확률적으로 높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 주식시장에서 한 10여 년간 시장을 바라본 바로는 첫 번째 대량 거래에서는 악성 매물들이 많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악성 매물이라고 하면 매집 주체가 아닌 다른 수급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량 거래에서는 바로 상승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보시면 이런 사례를 좀 갖고 와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이 자리를 가려놓고 뒤에 뒤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봤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엄청난 시세가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자리를 넘어가지를 못하죠. 일단은 구름대 아래에 놓여 있기도 하고요. 다양한 저항선들이 존재한 부분들도 있지만 여기서 재차 거래량을 감소시키면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조정 동안에 여기서 추격 들어왔던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나와주고 두 번째 대량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딱 며칠입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최근 거래량이 없다가 대량 거래가 동반된 첫 번째 대량 거래보다는 대량 거래가 한번 동반된 이후에 일시적 조정을 보였다가 두 번째 대량 거래가 터지는 자리가 확률적으로 더 상승 확률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언제 또 말씀을 드렸냐면 이동 평균선 활용을 배울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랜빌의 법칙, 그랜빌의 8법칙을 배웠죠. 그래서 매수 4법칙과 매도 4법칙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때 활용할 때 좀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번째 돌파 시도가 나오는 자리, 골든크로스가 나는 자리를 활용해 보십시오라고 보여드리면서 삼성전자 차트를 보셨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이때와 전략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대량 거래는 보통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수식 검색기를 활용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질 때 검색기에 띠링띠링 하면서 알람이 울리기 때문에 거기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는 방식 중에 저도 그랬는데 포털 사이트에 가서 증권 사이트에 가서 오늘 거래량 많은 종목들을 쭉 봅니다. 그 다음에 눈에 봐서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매수를 하죠. 그런 경우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대량 거래보다는 두 번째 대량 거래가 훨씬 상승 확률이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두 번째 대량 거래가 동반된 자리를 선정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첫 거래량보다는 두 번째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양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장대양봉의 기준은 뭐냐? 딱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딱 보기에 길게 움직이는 게 장대양봉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적어도 5% 이상 상승한 종목을 한번 골라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 윗꼬리가 난 경우는 어떻게 하나 라는 것도 궁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긴 캔들과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렇게 윗꼬리가 없는 캔들과 이렇게 동일하게 생겼는데 윗꼬리가 생긴 종목은 여기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상승세가 이어졌다라면 즉 상승 거래량이 이어졌고 이 몸통이 그래도 장대양봉을 보여주고 있다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여기도 몸통보다 꼬리가 더 긴 모습들을 보이지만 몸통 자체가 양봉의 캔들을 잘 만들어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경우. 이런 경우는 또 전략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전략이 달라져요. 이때는 이렇게 좀 투매를 만들었다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 달린 큰 종목들을 활용하는 매매법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장대양봉 이 부분들이 선정이 이루어지고 윗꼬리는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정이 되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좀 그림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장대양봉을 발견을 하면 그날 공략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날 공략을 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생긴 장대양봉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가서 보니까 이게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내가 장대양봉을 보고 공략을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서는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서 손실을 봐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 여기서 일단 한번 필터를 해야 돼요. 필터를 어떻게 하느냐. 종가 기준으로 장대양봉을 만든 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공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주가에 선행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장대양봉이 동반된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흐름이에요. 특히나 두 번째 장대양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훨씬 더 상승 하락보다는 상승 확률이 높게 되죠. 힘이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선정을 어서 하느냐. 장 끝나고 하세요. 저는 항상 종목을 선정할 때 장 끝나고 합니다. 장 중에 보이는 것을 공략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즉 외동매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상승 종목들을 쭉 보고 있으면 더 갈 것 같아요. 막 호가창이 움직이고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화려하고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전문가가 봐도 이거는 진짜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 꼬꾸라져버린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뇌동매매, 즉 내 기준에 맞춰진 종목이 아닌 뇌동매매가 이루어짐으로써 내 계좌가 종목 백화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마감하고 장때 양봉이 나온 종목을 선정을 해서 2일차, 즉 다음날부터 매수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높게 잡히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서 봤는데 종가 기준이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정시 잡는데 그러면 이거는 여기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니까 잘못된 공략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우리는 손실을 적게 봐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꼭 꼬꾸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꼬꾸라지는 경우는 손실을 봐버리면 다음 기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그 방법대로 원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나의 기준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의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일차부터 매수를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시초가에 1차 분할 매수를 한다. 그런데 시초가가 한 5% 떠서 출발해요. 한 3% 이렇게 떠서 출발합니다. 이게 너무 높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시고 1, 2%대에서 흐름들이 하락 출발한다. 이런 자리에서는 시초가를 1차 분할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 1차 분할 매수는 많이 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1차 매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정 없이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1차 매수가 이루어지고 그 1차 매수 물량만 갖고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보초병을 세운다라고 생각해보시면 되겠어요. 1차 매수를 하고 1분봉 상에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단기 트레이딩이잖아요. 그러니까 1봉에서 장대양봉을 골랐지만 우리가 제가 지난번 거래량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봉에서 거래 바닥이 이루어진 자리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1봉을 통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1봉에서 장대양봉의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분봉을 활용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봉을 보통 활용을 하는데요. 사실 1분봉에서 3분봉 사이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작은 종목들은 3분봉을 활용해서 대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해보시고 투매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락글을 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쭉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면 아래 꼬리를 기대하며 분할 매수를 하고 목표가는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대응 이건 지지저항에서 우리가 또 배웠죠. 그래서 목표가는 여러분들 기준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캔들이 이탈시에 대응을 한다. 이 가격 장대양봉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에는 손절가로 잡아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분봉 상에서 투매를 이용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장대양봉을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심 가격까지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 캔들의 중심 가격 자리까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캔들이 아래 꼬리가 만들어진 캔들이 나와줬는데 장중에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게 시가 자리가 여기니까요. 이렇게 음봉이 생겼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해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전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높게 출발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소폭 상승 출발하거나 보악거리 출발했을 때 전날 힘이 들어온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꼬리를 만드는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 꼬리를 만들고자 하는 특성들이 아래 꼬리가 없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장중에 이렇게 형성된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이게 모든 이렇게 떨어진 종목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에 전제가 깔렸잖아요. 전날 장대 양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대량 거래량이 동반됐다는 것이 보여졌잖아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약세 흐름이 나올 때 분할 매수를 하면 아래 꼬리를 달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힘을 어디까지 유지해 줄 수 있느냐. 이 중심까지 분할 매수를 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봉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보통 제가 이렇게 매매에서 5% 정도의 목표가를 보지만 사실 뉴스나 어떤 힘에 따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차트상에서의 지지저항대를 확인을 하면서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단기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합니다. 장때 양봉이 이탈되는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는 여기까지 분할 매수를 하고 손절가를 잡아가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올라가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손절가가 이탈되는 자리에서는 손실포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하락한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손실가가 이탈될 때 퍼센테이지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기준을 잡으신다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심가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난번 지지저항에서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렸죠. 중심가격을 유지해주면 이게 분봉으로, 여기 장때 양봉이 보이죠. 이거를 분봉으로 보시면 여기를 유지해주면 상승세가 이어지고 여기가 이탈되면 하락전환이 돼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상승구역에서 움직일 가능성을 열어놓고 분할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지지저항에서 배웠던 것을 거래량과 장때 양봉에 접목해서 배우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공부가 안 돼 있으시다라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시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하단 자막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죠.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1002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 또는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세요. 샵 3772번을 가지고 제 이름 세 글자를 입력해서 보내주세요.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 입력하셔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코드가 들어오고 그 참여 코드에서 들어오셔서 장중시황도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다시 보기도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다시 이어서 설명드리면 그래서 어떻게 흐름들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토대로 볼게요. 첫 번째 대량 거래가 터진 자리는 기간 조정을 겪는 모습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이런 케이스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많은 케이스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첫 번째 대량 거래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대량 거래를 확인을 했다면 이거죠. 그럼 우리가 공략하는 자리는 어디냐면 이날부터 하는 거예요. 이날부터. 이 캔들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캔들도 잘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가 시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날 종가보다 하락해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중에는 이렇게 은봉으로 나왔을 겁니다. 보시면 시가가 1915원 0.78% 하락 출발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락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두 번의 매집봉들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너무 겁내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락하는 종목을 사는 거에 굉장히 익숙치 않으세요. 개인 투자분들이. 올라가는 걸 사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힘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하락세를 만들어내지만 결국 상승전환시키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짜릿하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시가가 1915원에 0.78%로 출발을 했고 오전에 저가가 얼마까지 나오냐면 1890원에 마이너스 2.07%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5%까지 상승을 합니다. 거의 7%의 변동성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5%의 수익은 충분히 나와주고 종가는 1.81로 상승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여기서도 5%의 수익률이 나오더라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공략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씩 선정을 해나가는 게 중요할 거고 이 종목이 동일하게 더 상승을 해서 나중에도 이런 장대양봉을 만들어내요.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장대양봉이 한번 나왔죠? 여기에 비하면 너무 작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게 이만큼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서 보면 이 거래량이 엄청 크게 보입니다. 장대양봉이 첫 번째 거래량이 나왔고 두 번째 장대양봉이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도 하루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렇게 쉬어가는 은봉을 보게 되라는 시가는 2,820원에 마이너스 2.76%로 출발하고 저가는 얼마에 나와요? 6.9%까지 하락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의 마이너스 4% 간격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그날은 종가가 이대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지만 다음날 시가를 올려놓으면서 23%나 되는 상승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디라고요. 마디. 우리가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대나무가 높게 올라갈 때 항상 마디가 있죠. 대나무는 이렇게 높게 쌓이기 위해서 마디가 존재하는데 쉬어가는 자리들이 분명히 주식에도 필요합니다. 이 마디 자리를 공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디 자리를 공략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0% 이상 상승한 자리. 여기는 거의 한 400%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전일 거래량 대비 상승. 그런데 이걸 종가로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실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장중에 움직이는 걸 보시면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너무 움직임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종가 기준으로 보고 다음날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가 기준으로 이런 종목들을 선정을 하고 물론 여기서 이 기법만 가지고 할 수는 없죠. 여기서 뉴스도 보고 모멘텀이 뭐 있었나 어떤 수분 어떤가 체크를 하고 거기서 이런 기회를 주는 종목들을 공략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략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양보를 공략하자라는 전략에서 변형 형태도 존재합니다. 저렇게 하루만 쉬었다가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하루에 다 올라가는 경우 떨어졌다가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이렇게 쉬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 주느냐 이렇게 횡보하는 경우죠. 이렇게 횡보하는 경우들도 나타나 줍니다. 그래서 이 횡보하는 경우에도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이용해서도 분할 매수를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이것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장대양본 이후에 하루 쉬어간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나가실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렇게 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눌림목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중심가격을 지지해주면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도 아무 문제 없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중심가격이 이탈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손절가를 여기다 정해놨죠. 이렇게 잡아놓고 움직이는 흐름들을 조금 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걸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할 매수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제가 다음에 또 포트폴리오를 교육해드릴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변형 형태는 사실 처음 보면 한눈에 잘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방법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신다면 이런 변형 형태들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양봉 그다음에 그 조정우면이 나오는 바디를 공략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죠. 보시면 여기서 장대양봉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됐어요. 여기서 첫 번째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횡보를 해버리는 거예요. 중심 가격이 이탈하지 않고 거래량은 감소를 해줍니다. 물론 여기서도 단타가 진행이 됐겠지만 이 자리에서 공략을 했다 하더라도 횡보를 하지만 중심 가격이 이탈되지 않으면 재차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조금 스윙 전략으로 옮겨갈 수는 있습니다. 캔들 중심 가격이 이탈 없이 횡보를 보이는 경우 단기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날 완매수하지 못하거나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두 번째 종가 이후에 발견했을 때는 이일제 캔들의 꼬리를 활용해서 분할 매수와 신규 공략을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장대양몽이 공략을 선정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다음 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자리를 이용해서 활용하는데 그 분할 매수 구간은 이 꼬리 하단을 활용해서 진행을 한다. 왜냐하면 여기 한번 지지대를 만들어 줬잖아요. 종가와 저가 사이의 꼬리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중심 가격.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의 조건을 만족하고 즉 종가와 저가 사이의 꼬리 분할 매수를 만족하고 1분 봉상의 투매물량을 활용해서 분할 매수하는 건 동일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꼬리가 난 자리에서 만약에 우리가 발견을 했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잠깐 매수할 기회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한 번밖에 매수를 못하죠. 아쉽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냥 미련 없이 갖고 가서 보유한 종목 수량에 대해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에서는 좀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조금밖에 못 잡아서 아쉬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지 못한, 안 준다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게 사실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고집대로 진행하다가 오히려 물량을 더 담았다가 만약에 꺾이면 그때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항보 공략할 때 추세선의 선택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대량 거래량이 나오고 두 번째 자리에서 공략을 했어요. 그런데 차트의 패턴이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높은 패턴을 보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오는 자리에서 장대항보 나온 거는 조심하세요. 이 자리죠. 왜냐하면 여기에 매물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거의 첫 번째 대량 거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스킵을 하자라고 볼 수 있겠고 횡보를 하다가 장대항보. 그렇죠? 그 다음에 상승 추세가 나올 때 장대항보. 그런데 이게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다. 이건 조심. 그럴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아 드릴게요. 상승 마디를 세 번 이상 보인 자리. 이 자리에서는 조심하자. 그렇죠? 두 번째까지는 공략을 하되 상승 세 번째 마디를 보인 자리에서는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지켜서 대응을 하신다면 힘의 연속성을 활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성, 그 다음 연속성, 이거는 매물대가 좀 존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실수, 캔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꼬리가 없는 캔들이 많은가, 있는 캔들이 많은가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꼬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상승할 때 매수한다는 것은 윗꼬리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손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저 하락할 때 매수한다는 것은 아래 꼬리가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장대양봉이 확인된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격언 중에 움직이지 않는 주식은 손을 대지 말아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이용한, 장대양봉을 이용한 거래량을 통해서 하는 단기 매매 트레이딩 방법을 오늘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실전에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마디를 공략하는 부분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노란톡을 통해서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고요. 내일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신대가라고 검색하셔서 보내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개 방송에서 종목 상담과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대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들 성욱 주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